오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부르시는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럼 모세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스스로 사실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대부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건 차이가 있죠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자 그의 형인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실 때 아론이 너의 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말씀하는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라는 것을 아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아론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전혀 등급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말씀의 사역자였고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달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등급의 큰 역할과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귀한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아론을 얕보거나 깔보거나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술인들이 수도를 제대로 하면 무술인들은 일반인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격투기 선수는 일반인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사람은 격투기 선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격투기 선수는 우리 일반인과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큼 잘하는 사람 벌써 유튜브에서 한참 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한 격투기 선수가 무림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중국 무술 이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혀를 탁 찌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뻥이라는 거예요 이 무림 고수들 30년 40년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런 사람들 격투기 선수한테 다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처참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격투기 선수가 절대로 일반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힘이 좀 세다고 일반인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깡패라고 합니다 깡패입니다 불안당이고 나쁜 X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같다고 했지만 그는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아론과 함께 히브린과 나중에는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말씀의 능력인 아론도 붙여주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축축축축축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가서 전하는데 전혀 의외의 상황을 만납니다 바로가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먹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능력만 있으면 이제는 다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 능력을 갖고도 여전히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모세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바로 앞에 서서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군데? 여화가 누군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여화가 누군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일이나 더 해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서 사흘기쯤 가서 여화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오 이것들 봐라? 쉬려고 이러네? 너희들 안 되겠다 일이나 더 해라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노예인 두 사람이 바로의 눈에는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세상에는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달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해 달라 바로에게 설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면 설득하면 설득을 당해야죠 여화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여화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촥 설명을 했어요 난 그거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능력 받은 거 아닌가요? 가서 말씀 전하면 말씀이 통해야 되고 이 사람 변화해야 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말만 하면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도 이렇게 아론과 모세처럼 처음부터 실패를 만나고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노예들이 좀 쉬려고 거짓말한다 오늘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 이 거짓말에서 쉬려고 그러지 우리 뭐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에서 잘 쉽니다 여러분 아시죠? 늦을 때도 대부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이 빵꾸가 나가지고요 뭐 그리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여기는 비가 안 왔지만 저희 동네는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말에서 쉬려고 그러죠 옛날부터 지금이나 일하는 사람은 뭔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도 설득당하지 않았고 하나도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핍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핍박 그래서 바로예요 바로 핍박을 합니다 듣자마자 거짓말이지 너희들 뭐 하는 소리냐 자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이 벽돌을 만드는 재료가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뭐 흙으로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흙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유를 수도 없었고 또 특별히 굽는 방식이 지금이랑은 되게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로에 넣어서 벽돌을 굽고 이제는 아예 벽돌 공장에서 다 굽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오픈 파이어입니다 그냥 들판에 장작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서 구운 것 그냥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주로 이제 집 여기 이제 아마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피우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집을 써서 벽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을 갖다 줬어요 집을 가져다 주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었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제 그러면 집도 너희가 구해서 만들어라 대신에 그렇다고 벽돌의 수요도 줄여줄지 않겠다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수요는 똑같지만 집은 너희가 구해라 지금 일이 훨씬 늘었어요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좀 백성들의 마음 좋게 하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딱 신뢰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구나 말도 잘하고 가서 뭔가 우리 지금 말로 말하자면 외교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네 잘 뽑았네 잘됐네 이제 앞으로 우리들 잘되겠네 하면은 참 좋겠는데요 전혀 아니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큰 짐을 오히려 히브리인의 어깨에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문제이며 어떠한 상황일까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을 주셔도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와 아론이 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서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가 콧방귀만 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과 위협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적당한 이게 말의 능력 아니겠어요? 당근과 채찍 우리 아이들한테도 칼로 칠까 하노라 아이들이 좀 두려워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이런 위협과 이런 설득이면 어느 정도 통해야 하지만 바로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집만 더 무거워져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다 우리한테 깨지고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죠? 다윗은 그 이후로 사올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다 승리하고 다 이기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이거는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회사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여러분 폭망이라는 말 아세요? 폭망? 폭삭망했다 가서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회장님이 듣고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못했어요 예배도 잘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동료보다 더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론과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신 말이 먹히지 않고 내게 주신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득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되지 않지만 바로와 아론이 이걸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저는 퀴즈 내는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바로와 아론이 몇 번...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몇 번 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10번이에요 간단하죠 10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10번이에요 우리는 한 번 가서 다 될 줄 알아요 한 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게 부족하나?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단 한 번에도 다 끝내실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설득과 위협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은 다 그냥 아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애국을 멸망시키실 수 있고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반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열 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규모에 있며 어느 정도 능력 있으신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가 지금 당장 내 말이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고 내가 멋진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 번의 재앙과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열 번의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무기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당장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기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무기가 내게 익숙한 능력이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당장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로 알고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열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을 잘하게 되면 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을 잘하면 된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말을 잘해도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얘는 내가 참아주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참아줘도 안 되고 얘는 내가 말을 좋게 해주면 되겠지 뭐 육아 교육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종일토록 들어요 종일토록 봐요 힘든 아이들 있으면 그거 보면서 위로도 얻고 공감도 하고 기술도 배웁니다 저는 그거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꾸면 바뀌겠지는 착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바꾸면 우리가 좋아질 거야 우리 집은 이것만 바꾸면 좋은 집이 될 거야 그게 뭐가 있으면 우리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만 있으면 우리 놀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 이거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가 사실은 정확한 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늦고 돌리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거 있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람 저 사람만 내가 알면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로 바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아시잖아요 말로 설득을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말의 능력을 갖고 결국은 갔는데 이 일은 말로 해결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가졌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안까지 하시고 나서 애굽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놓아줬다가 가라 이제 안 되겠다 가라 했다가 또 마음이 변합니다 바로 계속 마음이 변합니다 결국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수장된 거예요 말로 이긴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세와 아론이 말로 설득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죠 모세의 지팡이도 모세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우리 일세 교포들이 계시는데 일세 교포들 가운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발 미국 갔는데 10년 지났어요 영어 잘하지?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10년을 해도 영어 잘 못하세요 20년을 살아도 영어 몇 마디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세 교포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영어만 잘해도 미국에서 잘 살 텐데요 영어만 잘해도 제가 사업을 더 잘하고 영어만 잘하면 제가 훨씬 더 여기서 인정받고 영어만 잘하면 제가 능력 있게 살 텐데요 여러분 아쉽겠죠? 얼마나 아쉬우시겠습니까? 남들 막 술술술술 살라살라살라 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영어 못하고도 사업 잘하시는 분 많으시고요 영어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랑 갈등이 있을 때 영어로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영어를 해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복수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속삭한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남자들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여자한테 맨날 왜 집니까? 아내한테 왜 맨날 한국말 그렇게 잘하면서 여자한테 왜 집니까? 말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젊음일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했지만 출애굽은 말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함에 눌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에 교만할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더욱더 다듬고 실패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으면 신뢰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그런 귀한 절기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